자, 옛날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AI 그러면 조류속감이었는데요. 아, 맞아요. 요즘은 인공지능이죠. 그런데 제가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그런 미니 강의를 야인시대 할 때 옛날에 한 3년 정도 했는데 그때 한 60백 강을 연속으로 했었는데 그중에 AI를 살펴보니까 AI에 대한 강의를 한 15번, 15강을 또 연속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들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도 약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AI기본만 알면요. 그 수혜주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사람 두뇌에는 제가 이 부분 뇌과학자들 영상 막 되게 공부해가면서 그렇게 저도 좀 배운 그런 부분들인데 사람 두뇌는, 사람의 뇌는 천억 개, 그러니까 뉴런이라는 천억 개의 신경세포하고요. 시냅스라는 백족의 연결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반도체인 거예요. 인간의 뇌,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기억도 하고 생각도 하는 거죠.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I닉스 같은 데서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엔비디아나 인텔 같은 데서 만드는 GPU, CPU 같은 그런 시스템 반도체,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가 이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 규모가 두 배 이상 큽니다. 그래,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거는 그 시스템 반도체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 메모리 반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부분은 이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만요. 나중에는 아마 이게 통합되는 그런 반도체로 갈 겁니다. 실제로 IBM에서 2018년도에 연산도 하고 기억도 하는 이런 반도체를 시제품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AI가 좀 고도화되고 발전할수록 이 시스템 반도체 영역, 이런 쪽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펜리스 업체들이 주로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설계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펜리스 업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뭐 한 좀 시간이 좀 지난 그런 자료긴 하지만요. 그런 데이터긴 하지만 중국이 한 1800개 정도 시스템 반도체 펜리스 업체들이 있는데요. 펜리스 업체는 그냥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그런 기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육성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AI의 구성 요소는 사람의 뇌에 해당되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보고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그리고 여기 오픈, 지금은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AI에 대해서 오픈 소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AI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이것도 구글 같은 회사에는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고 그런 데는 중요하지는 않고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하고 빅데이터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가치 창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나 기계한테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인터넷 쇼핑에서 어떤 걸 사고 또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서 어떤 키워드에 관심이 있느냐, 저는 경제겠죠. 그런 데이터를 다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정제를 해야 돼요. 이게 데이터만 많고 막 그러다 보면 뒤죽박죽 됩니다. 옛날에 지금 챗GPT 말고 챗봇을 이렇게 내놨는데 뭐 인간을 동물원에 가둘 거다, 당신은 내가 잘 봐줄게. 이 AI가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AI를 그냥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예의 바르던 인공지능이 나중에는 뭐 낯지는 좋은 거다. 이거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정제시키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일단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업체들, 그리고 이 빅데이터, 데이터를 정제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동차 쪽은 자율주행 자동차 쪽으로 발전을 할 거고요. 이 전부 다 AI를 통해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얻은 AI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가전은 스마트홈 쪽으로 발전해 갈 거고요. 의료건강은 스마트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발전해 갈 거고 재반, 기반 시설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 인프라화 되면서 뭐 에너지 수급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는 시스템 반도체 플러스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챗보, 챗집피팅 같은 경우는 언어 기반 데이터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언어를 정제를 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언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2019년도, 2020년도에 굉장히 좋아했던 플리토란 기업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언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요. 완전히 처음에는 데이터가 있으면 말을, 이거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기계한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생노가다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급등했던 종목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NPU라는 시스템 반도체예요. 이거를 조금 설계할 수 있는 그 설계 자산, 그걸 개발하는 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급등을 한 건데요. 이런 걸 지금 쫓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잘못해서 위에서 물리면 정말로 답도 없어요.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기업들,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플리토 같은 기업들,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급하게 좀 많이 올라와 있을 때, 그럴 때 노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안이 깨지면 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관련해서는 2월 15일 날 한 종목이 상정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직접적으로 AI하고 관련은 없지만 직접적인 AI하고 관련되는 건 시스템 반도체하고 데이터 기업들, 이 두 개만 놓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실적 부분들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시고 찾아 들어간다라면 그렇게 오르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찾아 들어가신다라면 아마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또 그 외에 보안 관련주들, 이런 쪽도 한번 잘 지켜보시면 2월 15일이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안 관련주들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목이 혹시 센즈랩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찾아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 미니 강의를 통해서 AI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점점 더 이 AI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죠. 시장에서도 수혜주들의 영역도 점점 더 확대될 것입니다. 숨어있는 꿀 수혜주들도 잘 찾으셔서 앞으로의 또 시장에서의 꿀팁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